이제 안죽으면 되는거야 바로 출발 소행성을 파괴해라 이렇게 해서 칼힌베레이션 컴퓨트 칼힌베레이션 컴퓨트 칼힌베레이션 컴퓨트 칼힌베레이션 컴퓨트 칼힌베레이션 컴퓨트 아니 근데 아 죽지 않을까? 이러면 죽지 않아 손 쉴 수 있는 구간이 없어? 아 여기 있었구나? 오케이 우와 채웠어 지렸다리 컨트롤 지렸죠 갑시다 그래 이렇게 빡세게 만들어놓진 않았을걸 뭐야 뭐가 때리냐 나를? 어떤 야 너야? 야 너 이 씨발 진짜 간사한 새끼네 생긴 것도 어? 좀만 해갖고 이 새끼라고 와 졸라 빡치네 이 새끼 일단 피 채우고 와 이 새끼 또 있어? 일로와 아 이 새끼 존나 싸가지 없다 아 시발 이 새끼 일로와 죽어 개새끼야 뒤져 그냥 건들지 말고 야 야 저 형 어어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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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 굿 굿 돌아가기 전에 제작자의 의도를 또 생각을 해 봐 또 있잖아 좋은거 있잖아 화이트의 RIG 이게 이제 그 하나의 미션이었겠죠 사이드 미션 하나 깨진거겠죠 좋았어요 벌떨결에 또 하나 해냈네요 제가 지려버렸죠 뭐야 뭐 안한거 있어? 어디? 아 이거 안했구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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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거 또 빠개줄까 저거 됐쥬 안한거 또 있어 뭔데 됐잖아 오케이 무중력상태라서 소리가 없어서 그래요 갑시다 후후 아니 진짜 어려움이니 쉽니 뭐 보통이니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스트리머로서는 어려운 난이도를 시청자분들한테 빡세게 깨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게임을 얼마나 몰입도 있게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재미가 중요한 거지 이건 난이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치 어려움을 깼다고 해서 훈장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계속 스트레스 받고 하는 재미있게 다들 보셨으니까 지금 방송시간이 12시간이 넘어갔잖아요 이거 유지하고 있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아프리카라는 이 존게임의 불모지에서 그리고 저는 애초에 존게임 팬을 게임 방송의 팬을 보유하지도 않았고요 이 정도면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준이 얼마나 높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진짜 징그럽다 이거 너무 징그럽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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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너무 말이 안 되잖아 세발낙지는 좀 아니잖아 세발낙지는 야 이거 세발낙지는 좀 에바다 진짜로 인정? 이거는 피를 씹... 보니까 무기를 여러가지 썼어야 됐네요 제가 분산 투자를 했어야 됐는데 굉장히 잘못한 것 같아요 지금 분산 투자를 안 해가지고 총 하나에다 몰빵해 놓으니까 여러 몹들을 못잡아요 지금 아이 분산 투자 할 걸 그랬네 자 의료실로 돌아갑시다 아 스토어 너무 반갑다 설계도 제출 수트 레벨 3까지 올릴 수 있네요 아이템 구매 가능 초대칭 사슬 컨택트 빔 어... 탄환 자 돈은 지금 2만 얼마 있는데 이거는 인벤토리 용량 슬롯 증가 그리고 아머를 10% 제공합니다 바로 가줄게 자 3단 업그레이드 갑니다 수트 3단 업그레이드 gegen 3단 업그레이드 흐흫 바뀐건 없게도 왔어 팔것좀 팝시다 설계도 팔구요 아 설계도래 반도체 팔구요 아 근데 저는 진짜 아직 이 무기를 안 써봤거든요 컨택트 빔이라는거 컨택트 빔 총알 15발이 3000원인데 이거를 굳이 제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노드를 존나게 써가지고 플라스마 커터를 업그레이드 뒤지게 박았는데 이거를 안쓰고 있다 이거를 지금 계속 안쓰고 있고 그냥 새로운 무기에 지금 간다? 이거 아닌거 같아요 안 써봤지만 아마 굴일거야 그 말은 뭐냐 여우와 심포도에요 안쓰고 안쓰고 어 기존의 그 방식을 고수하겠다 그리고 플라스마 에너지탄을 30발을 살게요 예 그래야 뭔가 정당성의 부여가 됩니다 지금까지 예 음 아마 전무기는 안 써봤지만 굴일거야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총알을 낭낭하게 플라스마 커터로 쭉 갈게요 다른 총알 팔아서 플라스마 커터 가겠다 요런 마인드로 플라스마 커터로 쭉 플라스마 커터로 쭉 플라스마 커터로 플라스마 커터로 쭉 기존의 그 고유의 방식을 고수하겠습니다 와 템 낭낭해지네 펄스 탄한도 안써줄게 그러니까 다른 탄한도 팔아서 솔직히 화염방사기는 어느정도 필요하다는걸 알겠어요 낙지 나오거나 그런 조그만 애들 나올 때는 불로 지져버리는게 맘 편하거든 그건 알겠는데 이제 벌레같은 애들은 불로 지져 죽이는게 맞는데 웬만한 네크로모프는 진짜 이제 플라스마 커터로 깔끔하게 가겠습니다 노드를 몇개 썼는데 20만원짜리 총이야 애초에 분산투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더 미쳐가죠 이시무라우가 깊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광기에 미쳐가는 이시무라우입니다 자 챕터 5로 넘어가겠군요 갑시다 으아 하고 소리났는데 어? 어디있어? 오 이거 뭐야 아니 이런 개꿀이 갖고싶네 저기로 못가나? 반대편으로 아이템이잖아 이거 어 여깄네 여깄네 이거 못오잖아 죽어 죽어 못오면 죽어 아우 시끄럽네 아 저거 먹고싶은데 두 발 싸서 여섯 발 먹었다 이거 남는 장사죠 자 갑시다 다음이 이제 의료실이네요 의료실로 가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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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런 사이드캐스트들은 나중에 밀어도 돼요 모든 권한이다 생겼을 때 그죠 이거는 이제 엔딩 보고나서 할 거 없으면 좀 밀어라 이런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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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대니얼스는 뭔가 계속 그 파헤쳐가고 있어요 마커에 대해서 마커에 대해서 그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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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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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계획이었어 문에 껴 뒤져 헤헤헤헤 좋아 고마워 고마워 가시죠 다시 올라갑시다 가왔던 곳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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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시무라에 살아있는 의사가 있었네요 저 음 뭔가 이상한데 뭐라는 거야 이게? 영어 해석 가능하신 분 계세요? 에바 여기 지금 이시무라호에 있는 의사가 한 명이 살아 있습니다 굉장히 좀 경계를 품고 있네요 즉시 탈출해라 이적을 즉시 떠나라 어허 챕터5네요 에이 아 이거 피하 아 이 새끼 진짜 됐어요 됐어요 갑시다 아 제가 가만히 서가지고 이제 그 카이리? 꼬부기? 꼬부기 꼬부기 신더드를 전부 이렇게 네크로모프를 만들기 위한 제물로 바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리고 자신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의사 라는 새끼가 아주 개새끼네 포자 터뜨리기 시원하긴 한데 탄을 너무 많이 써 따발총 시원하긴 한데 오 뭐야 이거 와 싸대기 개마렵다 탄 개낭비하게 싸대기하는거 봐 시발년 어 뭐야 와 개극혐인데 아니 쟤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야 뭘로 잡아야 돼 아니 뭐 뭐 하 진짜 개박스 아 짜증나 시발 총알 더 챙겨갈게요 존나 알바뀌하네 따발총 아무 의미없어 진짜 개쓰레기탕 아 죄송합니다 어우 승헌 도 시발 산 cycle 이럴 여기도 뭐 인자 이럴 네 이럴 지 갑시다 아 아 아 아 쟤는 하나하나 잘라줘야 되니까 리퍼가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챙길 것만 빨리 챙기고 이렇게 불길을 해 놓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죽어라 이건 불길 안 죽는게 너무 밉다 이건 뭔데 불 벽을 만들었는데도 안 죽네 뭐야 넌 또 계속 나오는거 봐 존나 개 흑혐이네 그래 둘 다 뒤지고 관통이 아니었어? 뭔데 몇 마리야 보스모급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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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 계속 샀어 아 개새끼 너 뭐 주냐 너도 주면 용서해줄게 야이 가성비 떨어지는 쓰레기새끼야 아 아 아 아 아 시발 아 현타 존나오네 자 잠깐만요 일단 여기 한번 가볼게요 아 역시 고생한 또 보람이 있구만 줘봐 좀 짜네 업그레이드 합시다 어우 이쁘다 플라스마 커터 아 잠깐만 노드가 없네 노드 존나 퍼즈돈이 잘 안주네 괜찮아 괜찮아 어 나에게는 어 뭔.. 뭐지? 뭐죠? 이거 뭔가요? 아 뭐야 에? 에헤이 튕겼네 튕겼네 튕겼어 튕겼어 지랄을 하네 아주 왜이래 왜이래 어 정신 차리네 어 정신 차리네 좋아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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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부팅 한번 갈기죠 어 이럴 땐 재부팅 한번 해야돼 음 잠시 좀 기다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부팅하는 동안 음 아 지금 어디까지 진행하는지 좀 약간 아 아 진짜 죄송합니다 원래 게임 핏이 꺼질때 저렇게 큰소리가 나거든요 내가 소리를 줄였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잉 아 미안해 미안해 아 근데 이렇게 대놓고 욕박을 필요없잖아 나도 실순데 미안합니다 뭐지? 음 괜찮아요? 네 아 중간 끊겼던거는 어 컴퓨터가 재부팅되면서 뭔가 연결하는데 문제가 있었나봐 괜찮죠? 오케이 확인 다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흠 아니요 밥 지금 먹으면 저는 뒤져요 예 밥 먹으면 뒤집니다 아 근데 게임이 불량이 상당하네 재밌다 근데 저야 뭐 켜낭하고 방송하면서 하는거니까 뭐 되게 한방에 깨야된다라는거 강박같은게 좀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게임 하나 사다놓고 짬 날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스토리 깨면서 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쵸? 예 졸리신 분들은 주무시고 저는 이제 뭐 노잠 풀박 노잠 24시간 정도 방송하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베란다 불 좀 끌게요 수제버거? 아니 근데 지금 별로 배고프진 않아 이따가 주영이 일어나면 그때 뭐 밥이나 좀 해달라고 그래야겠다 뭔가 이 겨울이란 계절이 굉장히 좋은거 같애 여러분들한테 나한테 바이크 안타고 집에서 게임하잖아 얼마나 건전하고 안전하고 좋습니까 안그래요? 자 에이퍼패드 켤께요 자 에이퍼패드 켤께요 어? 뭐야? 어? 왜 여기서 이거 하냐? 뭐야? 아 좀 천 넘는데 어디 정도까지 밀린거지 지금 금방 하겠지 뭐 아 아 이 새끼들 갑시다 자 아 여기 아이 금방이지 자 야이 개새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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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이가 안 된 놈인데 오오오오오 오 위협적이야 오 위협적이야 오 위협적이야 상당히 위협적이네 아 하지만 내 총이 더 위협적이죠 왜냐 20만원 넘게 투자했거든 노드가 몇개가 박힌건줄 알아 씨발려나 아 미안합니다 욕해서 죄송합니다 저 새끼 너무 싫어가지고 네 재수없잖아요 씨발새끼 쓰읍 맘에 안들거든요 저 새끼가 이게 몇 노드짜린데 귀한 총인데 아 잠깐만 이거 이게 이렇게 연결돼있으면은 이거 뽀갤 수 있나 포자가 총알랑대 같아 여기 안으로 들어가야되거든요 뭔가 얘를 없앨만한 포자가 좀 더 멀리서 볼까 아 아 여기있네 아니 난 진짜 저장이 너무 마렵다 아 여기있다 저장 아 아닌데 스테이시스 충전소인데 일단 미치강의 의사놈이 왜 자기 자신은 변이가 되지 않으면서 대단한 비전이 있는것마냥 대단한 비전이 있는것마냥 신도들만 감염시키고 이렇게 자신만 인간으로 남아있는지 의문이거든요 예 죽이겠습니다 제가 가서 아주 나쁜새끼니까 죽이도록 할게요 제가 가서 저장 저장은 언제나 생활합시다 다시 낚시일까요? 아닐까요? 땡겨보면 알 수 있죠 여긴 아는 것도 없는 걸로 다시 갑시다 이래서 뒤지고 다녀야 돼요 여기저기 안 뒤지고 다니면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 노드 만원짜리가 숨어있는데 이거 안 챙기고 간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잠깐만 나 이거 돈 주고 샀잖아 라인 렉 씨발 나 이거 돈 만천원 주고 샀거든요? 아주 열받네 팔면 만천원 주겠지? 어 팔면 만천원 주겠지 안주면은 그건 진짜 개발자가 존나 감없는거지 아 팔면 만천원 주겠지 뭐야 내가 왔던 곳이지 아니야 다시 돌아갈게요 탐험 심리가 나를 자극시키는게 갑시다 자 박사 이 미친놈이 어디있는지 왜 자꾸 방송으로 내 심기를 건드리는지 아 노드 하나 또 있어요 오 이거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거는 여기를 포기해서 들어가볼까요? 뭐야 아까 왔던 곳이잖아 다시 갈게요 약간 바이오와자드처럼 길이 점점 이렇게 뚫리고 이어지는 그런 느낌 같아요 홀로그램 여자친구네요 개 늙었네 왜이래 어 왜이래 방송 시스템 이거 아이작 여자친구인거 알고 계속 트는건가? 그 박사놈이 미친박사놈이 존나 킹받네 안에 뭐야 이거 방생 출처가 여기 맞잖아 여기서 뭔가 하는건가 방송 끓게 이것은 오 그 박사놈이다 저 새끼 와 스테이시스 싸버리네 아이자클라크, 그래 브래넘 박사의 가장 소중한 사람 니콜과 나는 동료였지 켈러스 버서 박사라네, 내 이름은? 어? 쏘지마 마커가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자네 때문인가? 그거야 하빌이 지연된 게 아니라 다른데 신경이 팔린 거구로곤 야 이 싸이코 새끼 이거 하지만 내가 질문했어도 너는 입을 쉽게 열지 않겠지? 그리고 난 저 사라진 인자인 죽음의 원인을 완전히 탐구하지 못했어 사지 절단이라 내 생각에 자네는 방법을 아주 잘 찾은 것 같군 네크로몰프를 죽이는 방법? 긴장 풀어라 클라크 하빌이 머지 않았어 그니까 하빌이라는 게 이제 뭐 개기홀식 이런 느낌처럼 어 어 너의 죽음이 결정적인 어떤 역할 할지도 모르겠지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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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존나 약하잖아 팔 갖고와 팔 압수 뿔 압수 뿔 압수 어 뭐야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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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롭 씨발 팔 압수 먹을 거 없나? 먹을 거 없지 근데 너는 계속 그 너 스스로 계속 번식을 하고 계속 재생을 하겠지만 그거에 비해서 나도 이 뿔을 니 뿔을 가지고 널 계속 죽일 수가 있어 도르마무지 도르마무 내가 도르마무고 니가 닥터 스트레인지여 도르마무가 지는 싸움이였어 자가 증시가 잖아 어디 가는거지 어 잠깐만 잠깐만 너무 뛰어온다 야 이 좀 아니야 너무 뛰어온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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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들 뭐야 아 시발 진짜 화염방사기 말이없네 아 이거 한번 죽여야겠다 안되겠다 발 앞서 수고수고 야 어쩌다 이런 괴물을 만들어낸거냐 너는 어? 어? 야 에바잖아 스테이 충전 오케이 존나 뛰어오겠지 여자친구가 없었죠 별구군 넌 또 뭔데 야 한꺼번에 덤벼라 한꺼번에 아 시발 총이 왜 이걸로 바뀌었어 아아 일단 트 일단 트 일단 트 일단 트고 한방 주고 너도 한방 준 다음에 깔끔하게 아 다리 잘라주고 다리 잘라주고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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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어 와 이거 이거 에바지 와 다행이네 어어 아 갑자기 이렇게 나온다고? 흠 흠 갑자기 이렇게 나온다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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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당황스럽게 좋아좋았어 일단은 일단 스토어에서 좀 팔자 자 아까 먹었던 라인렉 과연 천원 만천원에 팔 수 있을까요? 뭐야 아 라인렉이 개조품이 아니라 탄약이구나 라인건이라는 총을 내가 아직 못 먹었는데요 라인렉 라인렉이 없어 라인렉이라는 총을 내가 안 먹고 왔나? 에반데 총을 못 먹었나봐 라인렉이라는 총 총이 있나봐 근데 내가 지금 못 먹었나봐 뭐지? 어디 있는 거지 라인렉은? 라인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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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여러분들 잠깐만 라인렉의 행방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라인렉의 행방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총을 못 먹으면 안 되잖아 맞잖아 아 나같은 플레이어가 있나? 구글링 좀 해볼게요 라인넥 어딨는지 영어로 뭐라 그러지? 데드스페이스 라인넥 라인넥 2014년도 글들 밖에 없네 라인넥 라인넥 아 이거 영어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영어로 데드 스페이스 라인 렉 라인? 렉을 어떻게 쓰는거지? 렉이 무슨 렉일까? 렉? 라인건? 라인건이라고? 라인 렉일걸? 하우투.. 하우투더 라인건 여기 나오네 하우투더 라인건 어 나오네 라인건이 어떻게 생긴 물건인지 좀 볼까요? 응 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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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권 먹어야돼 어..오케이오케이오케이 잠깐만 채팅창 볼게요 형, 비상장비 저장창고 1일전 정보임 0으로 쳐봤음 영상보는게 나을 듯 라인권 찾으러 갑시다 이거는 라인권을 맵이 조금 넓어서 그니까 총이 무슨 씹어봐 이러네 어..나 저건 무조건 먹어야겠는데 저 총은 라인권의 행방을 찾아봅시다 라인권을 못 찾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검색어에 많이 올라가 있네 보니까 지금 이멀젠시 룸으로 간다면 이멀젠시 룸은 이제 한글로 직역하면 뭐죠? 이거 영상 조금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알탭하면서 보기가 좀 빡세갖고 이멀젠시 룸 아..다시한번 얘는 아예 우주선에서 시작을 하네 맨 끝으로 가서 어..맨 끝으로 가서 내려갖고는 뭔가 시작하는 지점이 있으면 좋을텐데 어.. 스킵 스킵하시고 진득하게 보라고? 오케이 하긴 아니 근데 나는 얘가 시작하는 부분보다 좀 더 이멀젠시 룸에 좀 더 가까워 봐봐잉 어..일마젠시 룸 의료실 아니야? 응급실 응급실 응급실이다 뭐지? 여기..여기..여기..여기 있다는거지? 여기 지금 총 있다는거지? 일단..일단 니네 꺼져봐 급자마자 너 האח去 곰동 울탱한 재밌들 누대팀 뭐야 지금 아가야 니가 킬자리가 아닌거 같은데? 아 이 새끼 씨발 와 이 새끼 존나 킹받는다 아니 끄지라 끄지라 씨발년아 아 존나 빡치네 진짜 자 너 무릎 꿇고 이러고 있어봐 총이 어딨는걸까? 라인건 라인건 나 라인건 좋아해요 라인 렉을 좀 써야되거든요 총 다 썼거든 총알 아니 지금 너는 중요한게 아니야 넌 일단 한번 더 죽어 너 죽고 아 또 다시 살아나는거야? 확인 작은방 이러고 있어봐 비밀 저장창고 있다고? 라인건 위치 코트카페 글 있다고? 아 비밀 저장창고 확인해볼게 잠깐만 아 땡큐 카페에서 확인해볼게요 비밀 형 라인건 여기 있대 비밀 저장창고 스토어에서 2,100 크레딧 주면 라인건 탄약 살 수 있고 아 스토어에서 사는건 산거 같고 아 맵에 저 조그만 부분 오케이 확인해볼게 잠깐만 아 안되졌어? 아 ㅈㄴ 귀찮다 이 새끼 아 진짜 계속 살아나니까 짜증난다 바아에도 이런 새끼 있었던거 같은데 여긴가 혹시? 아닌데? 아 뭐야 못오나? 못오는구나 그치? 어 없는걸로 지급되네 오케이 확인 못오잖아 그치? 다행이네 다행이네 확인 좀 해볼게 너 가만히있어 거기 딱 딱 딱 기다려 이제 여기거든 여기? 여기로 가야돼 내 위치가 여기란 말이야 잠겼는데? 의료실로 가는거? 아 전원 연결해줘야되는구나 무작정 내가 도망쳐나왔어 저 새끼 때문에 저 개새끼 때문에 아 나 이 새끼 ㅈㄴ 빡치네 이거 일단 이러고 죽어 죽으라고 죽으라고 아니 죽어 죽 아 선 ㅈㄴ 넘는다 이 새끼 일단은 전원 연결하자 내가 이래서 못찾았구나 내가 이래서 못찾았구나 지금 맵상 어 여기가 맞아 여기를 연결하려면은 아 ㅅㅂ ㅈㄴ 빨리 살아나네 아 나 쟤 쟤 쟤 죽이고싶다 아 쟤 어떻게 해야되냐 엘베 컨트롤 했는데 엘베 컨트롤 했는데 엘베 컨트롤 했는데 엘베 컨트롤 처음 라인건을 획득하는 곳이 하필 전투가 벌어지는 장소인지라 라인건 획득 컷신에서 네크롤 오프에게 대응도 못하고 맞아 뒤질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이 돼 있다는데 맞네 그걸 방금 내가 겪었네 아 씨빨람 아 일단 물약 좀 존나 사가자 물약 좀 빨고 이거는 그렇게 해야될거 같아 아 졸라 빡친다 지금 라인 렉 와 이거 피 이렇게 많이 채우는거 오천원 맞아? 오천원이 맞아? 아 아 아 진짜 돈 아깝다 돈 개 아깝다 이게 오천원이라고? 피 채우는게? 비싸네 많이 비싸네 피 만땅 채우고 가자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무기로 도착해 시각 산업 섹우 뼈 아 사실 아 아멸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또 뭐 증식하는 거 봐봐. 아 나 진짜 너 너 너 너 진짜 왜 섬넘야 너. 내 새끼야. 취끄만 새끼다. 어른들 놀 자리에서. 여기 지금 전원이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지. 저기다 전원 뽑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배터리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배터리 어딨어. 배터리만 찾으면 돼. 다리 꼼질러주고. 이 상태에서 한번 녹여주고. 해주고. 자 건전지만 찾으면 돼. 건전지. 건전지 어딨어. 어 여깄다. 이거를. 이렇게 해주면은. 연결해주고. 가서. 와. 라인건 얻었다. 씨발려나. 오. 아 욕을 너무 많이 하네. 미안합니다. 저도 욕을 많이 하고 싶지 않은데. 자가 증식하는 개새끼가 너무 싸가지 없잖아요. 네. 와. 거기다가 노드까지. 이거 귀에. 이거 귀에. 자. 이쯤 되면은. 저는. 라인건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생긴게 개간지 났거든요. 라인렉이라는 총. 라인건. 장착하겠습니다. 자. 따발총 다 필요없고. 따발총 진짜 개쓰르기 같거든요. 따발총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발총 자리. 라인건. 레이저 트랩을 놀 수 있고. 주공격은. 알겠. 대형 채굴용. 장비라고 하는데. 아주 맘이 들어요. 못따라온나보다. 쟤. 전마. 아 그리고 애초에 진행을 이렇게 하는게 맞았네 뭔데 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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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어 라인건 이라는게 트랙도 만들어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선 엄청 넘는다 여기 잠깐 갔다가 볼게요 혹시라도 좋은 템을 줄 수도 있으니까 산소만 충전해 주네 그쵸 아까 왔던 곳이었죠? 갈게요 그냥 어? 뭐가 있었나? 아 오디오로그 안 들어 갑시다 재장전 해 주고요 갑시다 저장 좋아요 머서 박사방이네요 와 이새끼 개사이코네 아 이새끼 하는 짓 봐 미친놈 아니야? 괴물 만들어 내는 게 뭐 취미가 취미인가 봐 오로지 여기에만 그냥 몰두하고 있었네 자기 동료 데려다가 실험하고 이랬던 것 같고 미친놈이네 머서 박사 이새끼 최종 빌런 아닐까? 죽여야겠다 죽여야겠다 아 얜 진짜 죽여야겠다 용서할 수가 없어 같은 종으로서 이렇게 배반 때리는 새끼들은 죽어야 돼 뭐야 넌 넌 넌 넌 왜 일어났어 수경재배시설을 구해주세요 그쵸 프로메테우스 데이빗 같은 느낌이네 그새끼도 아 근데 걔 AI잖아 인조인간이야 인조인간 이사람의 증언에 따라서 미션이 그사람 말이 맞았어 수경재배시설에서 뭔가 산소를 오염시키고 있어 산소 공급이 끊기면 그사람이 우려 고칠 수 있다고 했잖아 액체질소를 찾으러 왔다고 했잖아 극저온실험에서 액체질소를 했을거야 극저온실험실에 가서 이제 이 모든 이시무라호에 있는 숙주를 없애는 듯한 미션을 준 것 같거든요 가봅시다 이시무라 some 아우 독이 너무 퍼졌는데? 미침 졸라하네 스탬 못참죠? 어 10초? 6, 5, 4 뭐야? 아 지랄났다 가랑곳으로 갈거야 가랑곳으로 갈게 괜히 뒤로 돌아서 가서 독이 갑자기 퍼져버린 상황이네 머서 박사가 일으킨 일인 것 같아요 똑같은거 ㄹ ㄹ ㄹ ㄹ ㄹ ㄹ ㄹ 네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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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가는거 맞아? 난 재앙이다 네크롱호프에게 아주 재앙같은 존재다 뭐야? 뭐 뭐야? 어디로 가라고? 맞아? 아이씨 기란네 X같이 하네 아까 위에 산소 있었죠? 산소 다시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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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기란넬을 이상하게 했어 엘베를 탈 필요가 없었는데 이러면은 아이씨 기란넬을 이상하게 했어 엘베를 탈 필요가 없었는데 이러면은 분명 엘베로 가라고 돼있었는데 다시 갑시다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만당 채워버리고요 바로 달리겠습니다 하지만 가면서 스테이시스 채우는 거는 잊지 말아야겠죠? 스테이시스 채우고 크레딧 먹고 열어주고 자 이게 탕탕 탕 터지겠죠? 터질 때 피해주고 바로 많은 재앙이다 시장 컨택트 에너지 얻어먹고요 자 바로 앞에서 산소를 충전해 줍니다 산소 충전 자 그리고 밝기를 정확하게 네크롱 코안은 더 나오죠? 아 이새끼네 이 개새끼 이거 야 이거 계속 자가증식하는 새끼 재생하는 새끼 열어주고 너도 열어주고 여기까지 맞죠? 오케이 확인 이대로 튀어 오케이 깔끔했어 자 아이템 좋습니다 오오 루비반도체 이거 만원짜리네 어우 귀한데 바로 팔아줄게 만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2만원이네요 좋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나는 이제 그 펄스 총을 안쓰기 때문에 팔아버릴게요 펄스 탄환 팔고 기본권총 탄환 6천원씩 사버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라임건 업그레이드 아직 맛도 안봤는데 업그레이드하는건 좀 아닌것 같구요 일단 나가 봅시다 자 자 라임군을 여기서 이제 좀 맛좀 보자 근데 좀 탄환이 양성무기라서 좀 비쌀 것 같아 보스몹 전용이 아닐까 보스몹 전용이 아닐까 어 뭐야 너 뒤로 가라는거였어 에이 정말 액체 질소를 입수하해라 드라이아이스를 입수하러 갈게요 드라이아이스 라임건은 다리 두개 달린 놈들 위주로 서버라서 라임건은 다리 두개 달린 놈들 위주로 서버라서 기본 권총 자체도 존나 센데 기본 권총 자체도 존나 센데 극저온 실험실이다 자 새로운 장소로 왔구요 열고 자 다음 액체 질소를 극저온 실험실을 아 저장 너무 반갑다 저장해주구요 예 파밍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저정도면 지금 거의 놓친게 없다고 할 정도로 파밍 야무지게 했죠 예 이 정도면 진짜 파밍의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스테이지 충전해주구요 액체 질소를 얻었습니다 와 마우서 박사가 기다리고 있었네 이 이렇게 흠흠 흠흠 흠흠흠 흠흠흠 실험이 나중에 성공하게 될 것 같구나 네 덕에 인류 전체를 연료로 진행하는 합일은 아무리 자네라에게도 막을 수 없을걸 합일이라고 하네 합일 합일이라고 하는게 이제 이들의 어떤 그 의식이 성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나 그렇지 인류는 하나가 될 예정이다 클라크 네가 있든 없든 너는 어느 편에 설지 정한 것 같군 아이잡 나는 인간의 편이지 씨볼놈아 인류는 하나가 될 예정이야 그러냐? 어 뭐야 뭐야 어 너 너 나았어? 어 그래 몇 마리야 몇 마리지 뭐야 아씨 다리 안 잘려 다리가 또 있어? 또 있어? 어 이건 한방인데 아이 아파 아이 아파 이리와 내밀어봐 그렇지 고오를 Form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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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아 이새끼였어? 템 좀 챙기고 흐흐흠 얘를 내가 봤을 때 어.. 얼려서 죽이는게 맞지 않을까? 여기서 뭔가 가능하지 않을까? 아 여기 있구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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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릴 수 없구나 너를 보지 말아라 봐봤자 서로 귀찮은 일 만들지 말자니까 계속 건드네 개새끼가 그만해 죽어 어 뭐야 아 칼 하나 남았다고 공격하는건 진짜 개에반데 잠시만 조금만 더 까먹어 나이스 바이 여기서 어 어어어어 아 아 아 이건 보조 보조 미션이잖아 아 메인 미션이 없어? 어허 메인 미션이 없다 이 새끼 잡아야 되는건가? 아 갑자기 미션 사라지니까 좀 에반데 그렇죠 폰 스피 피지 오 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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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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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안에 넣어야되는거지? 얘를 안에 넣어야 되는거지? 오케이 알겠어 흠 여기로 데리고와서 오오오오오오오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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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줄게 좀 잘가시게 아 저 새끼한테 쏟아부은 총알만 진짜 만원어치 됐을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흐흐흐흥 진짜 미션 이름이 광신도였네 광신도 맞았네 알겠어 근데 노드는 못참지 난 노드 수집가거든? 고마워 노드 못참죠? 어허 바로 깨줄게요 자 가봅시다 점점 전광판이 더 미쳐가고 있죠? 갑시다 자 트램 관제소로 렛츠깃 제가 봤을 때는 이 보조미션도 싹 다 밀면은 14시간 플레이 타임 더 넘어갈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보조미션을 할 이유를 모르겠어 그냥 RIG나 그냥 수집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안하고 말지 끌리는 보조미션이 아니다 사이드 퀘스트가 총알 좀 사갈까요? 요거 팔죠 그냥 이제 팔아버리고 컨택트 에너지? 안쓰는데 내가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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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데없는 총알 다 팔아 28,000원? 미친거 아님? 28,000원이면 이거 총알을 한 100발 살 수 있겠네 100발 가자 기본총알 100발 사버리고요 존나 부르주아처럼 행동할게요 좋습니다 100발 아 깔끔하다 아니 업그레이드를 너무 조져놨더니 기본총만큼 좋은게 없어 이게 손맛이 좋아요 나름대로 갑시다 띄어요 띄어요 흠흠흠 흠흠흠 화장실 내가 아까 갔다 오지 않았나? 응 갔었어 레츠고 공전 저장까지 깔끔하게 갑시다 지우장 챕터6네요 언제 챕터6까지 왔지 내가? 정말 대단합니다 카드에서 보통으로 바꾼거는 진짜 쫄깃쫄깃한 느낌보다는 그냥 몬스터 피통만 존나 올라가가지고 재밋대가리가 떨어지더라구요 어? 이거 아까 내가 집게 제어했던 곳이잖아 흠흠흠흠 결국 돌았던 곳을 한바퀴 더 돌게 만드는구나 바하처럼 뭔가 대단 엄청 큰 어떤 그게 있나보다 엄청 큰 포자 같은게 있나봐 흠흠흠흠 흠흠흠 흠흠흠 흠흠 흠흠흠 그냥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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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흑흑 돌아갑시다